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이 두드려도 어떻게 먹을래? 드디어 칼국수를 먹네 현아 만두 먹어볼까? 현아 여기서 고요리 보고 왔어? 그래 궁금하다 그거 뭐? 모기에 관련된 거? 모기에 관련된 거? 치즈가 빠져있었다고? 치즈가 빠져있었다고? 치즈가 빠져있었다고? 치즈 livestreamгор zen 토aluk 치즈가 빠져있었다고? 왜? 아.. 맛있어? 뭐지? 뭐지? 네 아.. 뭐지? 근데 내가 너무 숟가락으로 먹어봐 숟가락으로 어떻게 먹어야지 유튜브를 찍으면서 먹어야지 찍어보니까 이거 찍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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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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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뭐야 너야, 너 원래 주냈어, 엄마? 뭐 이러다가 뭐 저의 구존줘 고기만두 이거 잘 먹어야 돼 대구에서 갔던 키즈카페고는 어땠어? 대구가 더 좋았어? 응 치즈카페이 아까 την penetration 치즈카페에 были 치즈카페에 치즈카페이 치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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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왜요? 근데 잠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랬어? 근데 좀 달랐어 손은 이렇게 했을 때 좀 달랐어 손은 잘 왔어 뜨거 내 잠깐 다 익어버리겠네 어떡해 두개는 다 다르기 두개는 똑같은데 다 달라 두개는 똑같은데 다 달라 두개만 똑같은데 다 달라 뭐 있어? 두개 빼고 삼검색 볶음 잠이 거의 안 잤다니까? 포함 guts 포함밥 웅 오 포함밥 포함 Looks 포함밓 포함밓 생산 식사 포함밓 고춧가루 진짜? 진짜? 응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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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육통목에? 응 응 응 말하고 관련된거? 응 말하고 관련된거? 응 말하고 관련된거? 무서웠지 애를 말하고 관련된거 아니 아빠가 말해야지 아빠가 말해야돼 아빠가 아껴수면 아빠가 아껴수면 응 돼지 3마리 키우게 해줘 근데 니가 엄마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리본 묶어가지고 응 목에 리본 묶어가지고 산책도 시키고 그래야죠 응 응 응 응 응 꿀맛 꿀맛 국물의 득점 쫄깃쫄깃 한시간 정도 만한 거 아니잖아 아 그래? 그리고 그리고 안자고 응 그리고 그때 11시쯤인가? 정수빈이 먹었어 이렇게 그때 잠깐 자고 내 품에서 자고 내려놓으니까 깼어? 노력은 했지?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다시 데피해서 금방 금방 꺼지 이런거니까 녹는데 왜 이렇게 말해? 근데 이거 나한테 말해 줘? 응 응 응 응 응 응 나 어떡했어 응 뭐야 응 응 응 맛있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다 먹었다 응 응 응 응